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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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nne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캐고리 스탠페이드 축제에 왔는데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 겁없이 지금 왔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어머 사람들 마스크도 하나도 안 끼고 오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패스했어? 응 이거부터 무슨 라인업 줄이 이렇게 서 있는지 어? 캐거리 스탠디 표 도전 그렇죠 그러니까 야오존 벌써 광고하고 얘네들이 지금 벌써 가는거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많다 어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니 지금 이런 페스티벌이 이런 페스티벌이 얼마만인지 와 사람들 구경 나왔네요 사람들 전부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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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저렇게 야외에 이렇게 다 세트를 해놨네요 저기 맨 뒤에 보면은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같은 지금 놀이기구에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 가득한데 우와 와 오우 지금 뒤에 떨어지는거 보이시죠 오우 이곳은 말들 구경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줄 모르고 겁없이 왔는데 진짜 너무 놀랍네요 지금 코비드 델타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별로 안좋은데 와 이제 지금 내일을 마지막으로 스탬피드 페스티벌이 끝나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린 여기 자리 너무 좋다 여기 오우 저기 지금 뭐니 저걸 뭐라그래 동상이라 그래? 저거 무슨 조각상? 조각상 조각상에서 누워서 지금 선탠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아 이것은 로터리전인데요 하우스 이렇게 또 자동차, 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할리다이슨 어우 예전에는 할리다이슨 모터바이크 오토바이였는데 지금 또 브랜드 어떤 아 아 아 아 아 아 작년 빼고 이전에 할라인 펜드그룹에서 의무적으로 밸런치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터리존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티켓도 판매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와 오늘 그다지 사람이 또 주는 별로 그대보다는 별로 없는 편이죠 저희도 이따가 이제 티켓 좀 사보려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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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줄은 도대체 어떤 줄인지 젊은 아이들 가는거 보니까 다이어트를 즐기러 가는 줄인거 같은데 엄청나죠? 기다리는 애들이 음악부터 다르고 이 줄은 등을 맞춰가지고 가온쪽으로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가능하면 저 위까지 맞춰서 바로 정말로 입어볼게요 과연 될까?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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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와아아아 우린 된다 오원투 와아아아아 오케이 땡큐 나는 여기 이렇게 오케이 아 우리 너무 웃긴다 그치 아 20불로 올걸 그랬나봐 아우 와 됐다 나 와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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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어 오 하하하하 어우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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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기기 너무 오랜만이네요 제가 한번 추가 해 볼게요 오우 오우 화이팅 화이팅 모아 awi 오우 오우 왈 오우 살아 오우 오! 사람들이 정말 좋죠? 제 목표이지 않으시죠? 와 정말 정말 아 진짜 괜찮네요 우와 해봤었는데요 아이들 신나게 또 귀엽게 말도 만지고 스탠피드 동상 상징하는 곳이예요 정말 덥겠다 여기 GMC에서 지금 찾을 스트리트에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네요 와 여기 많았네 와 저거 재밌겠다 이거 봐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신나게 놀이기기를 즐기고 있네요 어제 저희 미즈는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놀이기기를 탔다고 하네요 겁도 없이 물고기 담는 거, 물고기 담는 거잖아 너 또 해볼래? 저 오리도 잡고 너무 귀엽다 화장실도 이렇게 시원하게 놀이기구 굉장히 많네요 1년에 딱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 시설을 정비하고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 저 뒤에 봐봐 저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람이 좀 없는 다른 타쿠존으로 조용한 곳으로 한번 찾아서 걸어가 보고 있어요 엘보 리버가 지금 울고 있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저 끝에는 지금 사람들 보트도 타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네요 저희는 또 이곳은 또 처음인데 사람들 또 저기 티피들도 많고 저기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 하나씩 갔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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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하나씩 갔던 거 여기 너무 한적하고 좋네요 이 부스벨로 각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시험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아트크래프트도 있고 저희 아들도 뭘 구경하는지 한번 뭐예요? 돌 아 돌 와 맛있다 보인다 저희 지금 햄버거 먹고 있는 벤치에 양쪽에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벤치에 앉아서 지금 햄버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놀이기구 살 것도 없고 이제 좀 가려고 해요 내가 50% 줄게 50% 아니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33% 진짜 3명인데 아 3명이야? 오 우리 3명인데 아 안돼 니가 대표를 쓰는 것 뿐이야 33% 해야 돼 일단 50장인데 50불이잖아 그치? 프리 패키지 8,000원 8,000원 잘 써 전화번호도 잘 쓰고 잘 써 잘 써? 네 예 캠키 몸집 이제 예상에 대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상에 대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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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50. 그리고, 그리고, 이메일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The show? moving back to the lane where i want you i'm gonna push it my feelings right now kiss me just want to back me pois it's a bit nowhere a live y are who poor wh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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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